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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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마자 가자마자 어 알림된다 알림된다 어? 아니 잠깐만 뭐야 우리 못가잖아 대기 대기 가지마 가지마 맞아 맞아 천족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소원이랑 나랑 넘어왔는데 일단 키스크 받고 하지마? 누나 가지마요 귀한해요 왜냐면은 천족당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리해 그게 저희가 찾아도 지코님이 오는게 아니가 못가 힘들어 찾는거 하지만 내가 일단 가야지 이제 완료가 되는거라 아 그럼 이벤트 끝이야? 아니야 아니야 19후에 다시 총 3번 인기 회랑 수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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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 찾아봐도 천족도 으르르 가던데 공격 진ят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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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시작한다 공격 10 أنا 아, 나... 어딘데? 태킹님이 찾았대. 마족이 찾았어. 우와! 대단하다. 저까지 가서 찾았네. 우와, 어떻게 찾았대? 대박이다. 10분 뒤에? 뭐? 이제 다시 자리 잡을 시간을 주는 거지. 그치. 시작했대요. 오지야. 아, 벨크 아수다. 벨크? 내가 찾아주겠어. 내가 돌아다니면 돼? 네, 돌아다니세요. 바이든의 긴 양식. 내가 찾아주겠어. 벨크로. 어디 있을까? 아, 벨크. 그래도 화면 한 번씩 돌려서 보셔야 돼요. 네. 안 보여요, 일단. 네, 저도 여기 지금 아리아스 쪽 보고 있는데. 여기 밑에 없는 것 같은데? 저 겔크마로서 남부 주거지 한 번 가볼게요. 네. 뒤쪽에. GM 크기가 우리 일반 유저들만의? 네. 야, 히트 더 내두라 그래. 어, 가락 주는 거 아니야? 첫, 벨크의 힌트. 아울라 브러그는 아니래. 아이씨, 그럼 빠져. 아울라 브러그는 아니래. 아울라 브러그는 아니래. 아, 아울라 브러그는 아니래. 브러그는 아니래. 브러그는 아니래. 네. 와, 천조 개XXX 하나 이거 어떡해. 나 갇혔어. 나 갇혔어. 어, 오옹. 아, 길 너무 통과가 창조. 아, 길 너무 통과가 창조. 공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힌트. 확인. 아, 왜 다 위, 위쪽만 알려줘? 세 번째 힌트. 힌트가 필요해요. 저는 지도 아래 필요해요. 바람끼리 보인다고? 이거? 아, 바람끼리는 위쪽 같은데? 그럼 저 위에 있다는 소린데. 네 번째 힌트. 아, 벌써 힌트를 준다고? 아, 맞네. 뼈, 아, 크면. 돼지 송곳니 쪽 같은데? 아니면, 이거 패배자의 무덤 있잖아요. 위에 보면 바람끼리 있잖아요. 바람끼를 타고 저 위에 있는, 위에 하늘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나 말고. 먼저 누가 바람끼리 샀어. 바람끼리 샀어. 바람끼리 샀어. 바람끼리 샀어. 바람끼리 샀어. 아, 나 그분. 아. 어디에 있었어? 회랑, 회랑 가요 회랑. 이 위에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찼냐? 됐다. 우리 왼쪽 쯔. 왼쪽 쯔. 왼쪽이 아무도 없는데? 어, 뭐야? 와! 에이? 아, 씨XX 라크룸. 라크룸 이제. 와, 말이 C가 된다더니. 라크룸 갑시다. 갑시다. 아, 설마 라크룸이겠다. 했는데. 네. 죄송해요, 말이 C가 됐네요. 아, 품섭을 가겠네. 이번엔 천족 진영 쪽에 있을 것 같아. 왜냐, 둘 다 마족이 됐잖아, 지금. GM 아이리스? 어디? 아이리스야? 어. 여기 태고에. 어, 지나왔는데? 은신하고 숨어있어. 금방 갈게. 와, 나 있네. 오오. 뭐야? 엥? 어? 그늘? 롤러스 이 차례래. 뭐야, 이게? 에이씨. 그누진 천연수림. 두 번째 힌트. 태양아 근처 아니래. 그래, 그럼 천족 땅 쪽이네. 세 번째 힌트. 바람개? 머리 위로 바람개? 엔도, 엔도림? 엔도림이네. 엔도림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천족 땅은 아닌 것 같은데? 바람개 있는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설마 고대 신전 아니야? 갔다 왔는데? 고대 신전 바람개 있는데. 네. 네 번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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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가 쪽? 아니야, 버섯. 엥? 아, 버섯. 버섯이랑 해안가 사이.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요? 원다림 제일 밑에다. 아, 제일 밑에네.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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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찾았나보다. 공격. 어디 있었어요? 아, 너무 아쉽다. 어디 있었어? 모르겠어. 다 마족이 찾았었는데. 뭐냐? 그니까요. 근데 왜 다 마족 쪽에다만 있냐? 뭔가 이상하다. 와, 저쪽 끝 사이에 있었네? 우와. 거기 있었다고? 나 아까 갔었는데 저기. 없었는데 나도 거기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다 마족을 가만히는 거기에 있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